여러분들이 1장과 2장 문제를 푸는데 지난주에 얼렸던 문제 중에서 두 번째 섹션에 2번 문제를 푸는데 있어갖고 화면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문제 벌써 세 번째 촬영하는 중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이에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려니까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기학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혹에 차 있어갖고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세 번째 촬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완에서는 1장에 있던 용어들을 정리했던 것을 했었고 그 밑에 용어들에 대한 해설하는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쪽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오른쪽에 여기 왔을 때 SP 하이브리디아이션까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화면상에서 더 풀었던 것이 잘려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탄소는 SP, SP2, SP3 혼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죠 그랬을 때 여기 ESP3에서 그러니까 이 주기에 있는 SP3에서 하이브리디아이션이 있는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레벨에 어떤 건가 자 여러분들이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어요 어떤 게 에너지가 높죠?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처럼 혼성오비탈은 SP3 혼성오비탈에서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잘 판단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뭐예요 결합 중에 끊는 데 가장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자 결합을 끊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약한 결합이에요? 강한 결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합을 찾아야 돼? 약한 결합을 찾는 거죠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보기를 보시면은 분자 내 결합력이 있고 분자 간 결합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뭘 판단해야 돼? 분자 내 결합이 센지 분자 간 결합이 센지를 판단해야 되고 분자 내 결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분자 간 결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센가 이런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 그러니까 SP3 혼성 궤도함수에서 탄소의 결합 각도는 얼마냐 그죠? 탄소의 결합 각도는 얼마냐 우리 이거 정리했었죠 SP3, SP2, SP에서의 결합 각도 결합 길이, 결합 모양 등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가 다 됐을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4족의 탄소뿐만 아니라 5족에 있는 암모니아도 5족에 있는 질소도 암모니아를 분자에서 보면은 혼성 궤도함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NH3 분자의 탄소 결합 각도 탄소 결합 각도가 아니라 질소 결합 각도겠죠? 잘못 문제가 냈네요 결합 각도 NH3에서 결합 각도를 몇 도를 갖고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어요 자 그거 함께 6번 문제는 아 6번 문제인거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공유결합에서 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공유결합의 극성을 결정하는 드라이빙포스 뭐가 극성을 결정할까 자 원자 크기냐 최외각의 전자냐 아니면은 원자과 전자의 수냐 아니면 전기음성도냐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함께 8번 문제가 뭐야 결합을 끊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아까 위에 거랑 문제가 같은 거죠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은 뭐야 센 결합을 찾는 거예요 약한 결합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아시겠죠 그거 함께 9번 문제가 뭐예요 탄소 설명 중 맞는 번호를 골라라 아 다음 설명 중 맞는 번호를 골라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표현인가를 한번 묻는 거예요 분자 간 힘이 약할수록 끓는 점이 커진다 그럴까 표면장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편극성이 클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극성이 극성 물질일수록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분자 내에 물분자와 물분자에 끌리지 않는 부분은 소수성이라 한다 그럼 물분자에 끌리는 건 뭐야 친수성이라 그러나요 그죠 그와 함께 산의 세기와 짝이 엄기의 세기는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들이 1장과 2장 내용을 정리를 잘 했으면 이런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얼마나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객관식이지만 아주 그 여러분들이 내용 파괴 잘 됐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거와 함께 주관식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자 우리 전기음성도가 저는 유기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 전기음성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쵸 이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원수가 보통 몇 개 정도 채 10개가 안 돼요 그쵸 C H N O S P 할로겐 할로겐은 뭐야 프로로 크로로 브로머 요도 이 정도예요 그쵸 그래봐야 10개예요 그 중에서 알루미늄 빼고 뭐 빼고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원수들 메탈이 얼마 정도 알칼리 토금속은 약 1 정도 이 정도만 알고 나머지 원소 한 7, 8개 정도에 대한 전기음성도 값 프로로가 4.0이다 수소가 2.1이다 메탈은 약 1.0이다 중간에 있는 원수들에 대한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숫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앞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반응해서 나올 얘기들이에요 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극성이 어느 쪽으로 생기느냐 마이너스극이 생기느냐 플러스극이 생기느냐 그런 극성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극성분자가 생기고 극성분자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화학결합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전기음성도가 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하는 원소 7, 8개 정도 전기음성도 값을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을 여기다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1장에서 배웠던 형식전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림으로써 루이스 구조식을 팔전자 규칙에 따른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다 보면 실제 탄산이온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전자가 모자르거나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루이스 구조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꼬아오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전화로 표시하는 방법 이거 손으로 그려봐야지만 압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알어도 표현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나이프라이팅이 온인가요? NO3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공명구조도 마찬가지로 루이스 구조식을 바탕으로 한 이 공명구조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어떻게 D-localization 일어나는가 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들인데 이런 형식전화와 공명구조식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와 함께 이제 몇 번 문제죠? 자 여기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 작용기를 설명하라 작용기에 대해서 작용기가 왜 중요하냐 작용기의 중요성 세 가지를 내겠죠? 그죠? 또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다음 구조식의 이름을 쓰고 혹은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한 구조식을 그려라 그 문제죠? 그죠? 여기 뭐 있어요? 아민 아 아 아 아마이드 작용기 아마이드 그죠? 그 다음에 케톤 작용기 구조식 그리는 거 여러분이 자 이름을 보고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구조식을 보고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마이드 작용기 케톤 작용기 다음에 닛 닛 나이트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알데아이드 이건 아 작용기를 보고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작용기를 보고 이름을 얘기하고 이름을 보고 작용기를 쓰고 작용기를 보고 이름을 쓰는 그 정도가 숙달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작용기가 왜 중요해? 중요성이 여기 나왔지만 세 가지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것도 좋고 명료법의 근거가 되고 반응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유기학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차가 보면 바로 이 작용기별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백만 가지의 유기화물들이 실은 이 10개의 작용기에 다 분리가 돼요 얼마나 작용기가 중요합니까? 그 정도로 작용기의 효용성이 매우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오른쪽에 주관식 문제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어? 그 너무 올라왔네요 다음에 다파쇼 하고 원소의 40 아 원자번의 20번 질량수 41인 여기 포타슘 K겠네요 K 그죠? 아니 칼슘인가요? 파카 칼슘이네 20번이니까 원자번의 20번이니까 그렇죠? 원자번의 20번 대개 요런 전자배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나오는 문제가 39번의 19번의 칼륨 아니면은 20번의 칼슘이에요. 여름이 수혜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 알씨 인황염아 카카 그죠? 칼륨 칼슘 그러니까 보통 현나는 거는 요거 나오는 거야 칼륨 아니면 칼슘 왜? 전자배치에서 3D가 먼저 나오냐 4S가 먼저 나오냐 그거 물으려고 그거 물으려면 어쩔 수 없이 4주기 원소 D 오비탈이 나오는 그거 쓰기 때문에 카카 이거 먼저 물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원자번호는 뭘라 타네? 자 질량수는 뭘라 타네? 그거 알면은 뭐 계산 다 되죠. 항성자수 얼마고 전자수 얼마고 중성자수 얼마고 질량수 얼마라는 거 다 알 수 있죠. 이 화합물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몇 쪽이 원소인 줄 알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실은 이거에 대한 바닥상태의 전자배치에 대해서 그려봐라.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3D가 먼저 나오냐 4S가 먼저 나오냐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보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에서 이런 루이스 구조식과 원자 구조를 잘 이해했는가라고 묻는 문제들이에요. 자 지번 문제를 봤다면은 지번 문제는 다음에 산성도에 대해서 우리 산염기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랬을 때 산의 세기에 따라 산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13장에서 1장에서 13절에 중요한 것이 산과 연계의 정의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테르 로리 정의 루이스 정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고서 그 세 가지 정의를 내리는 거하고 ph값하고 pk값의 관계식 유도하는 거. 세 번째는 뭐야 산의 세기 세기에 대한 경향성 경향성 네 가지로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각 그 이건 예제 있는 문제 같은데 이런 알콜과 알콜이죠. 알콜과 이건 뭐예요. 알칠. 이거는 뭐야. 아미인간에. 즉 여기 있는 똑같이 4족의 탄소냐, 5족의 질소냐, 6족의 산소냐. 4족, 5족, 6족에 따라서 어떻게 산성도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원자에 따른 효과죠. 다음에 밑에 거는 hbr, hf, hci를 나타냈어요. 전부 다 뭐예요. 7족의 할로겐족이죠.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가. 이쪽에 프로로의 h가 잘 떨어지느냐, uod의 h가 잘 떨어지느냐. 그죠. 같은 쪽에서는 원자의 크기에 따라서 원자와 원자의 중심거리가 길문 길수록 결합력이 세다 약하다. 고로 hbr가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향성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죠. 실은 이런 문제들이 그런 점에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고 단순히 교과서에서 암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 암기보다는 왜 그런 경향성을 갖는가라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할 때 항상 이 구조를 그려갖고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나중이라도 언제 어느 때 무슨 문제가 닥쳐도 그렇게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암기를 안 하고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며칠 단일결합과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간에 붙어있는 2H, 이중결합에 붙어있는 2H, 단일결합에 붙어있는 2H. 어떤 H뿌라스 잘 떨어지는가? H뿌라스 잘 떨어지면 뭐예요? 산두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H뿌라스가 잘 떨어질까? 단일결합에 있는 거, 이중결합에 있는 거, 삼중결합에 있는 거. 자, 떨어지면은 떨어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이온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안정한가? 이게 뭐야? CH3에서 하나 H 떨어진 알틸의 에칠의 마이너스가 안정한지, 이중결합에 있는 비닐의 마이너스가 안정한지, 아니면은 삼중결합에 있는 아세틸렌의 마이너스가 안정한지, 구조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거와 함께 4번 문제는 뭐야? 삼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있네. 그죠? 지금 한 거 아닌가요? 지금 한 거 아닌가? 똑같은 개념 같은데. 그죠?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문제를 어떻게 중복돼서 낸 것 같은데. 자, 그렇다 치고 밑에 거는 뭐야? HA 산의 해리에 대해서 H뿌라스와 A뿌라스 되는 거에서 pH 값과 PKA 값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이거 책에 있는 거죠? 문제 이거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pH와 PKA의 관계를 나타낸는가. 그죠? 자,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2017년도에 여러분 선배들이 봤던 시험 문제를 객관식과 주관식을 섞어서 내왔습니다. 교과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묻는 거예요. 왜? 1장과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을 배울 유기학 4장부터 배울 본론적인 작용 개별 분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학에서 도입되는 개념들이 제대로 이해됐는가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5월 4일부터 하게 된다면 5월 4일이 아마 7주차인가 8주차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1, 2, 3장까지 1차 시험을 보여야 될지 아니면 본론이 들어가는 4장까지 시험을 봐야 될지는 아직은 제가 못 정했습니다. 우리 대면 수업 기간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 같으면 1, 2장을 시험 봤었어요. 4번 시험 볼 때는. 근데 여기서는 4번 시험 볼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많이 봐야 3번이고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5월에 개강하게 되면 중간 기말만 봐야 될 그런 형편일 겁니다.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중간하고 기말 2번만 보면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왜? 진도가 1, 2, 3, 4장까지 시험 본다면 그만큼 부담스러워요. 전에는 1, 2장 끝나면 시험 보고 1차 시험 보고 3, 4장 끝나면 2차 시험 보고 5, 6장 끝나면 3차 시험 보고 7장이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따로 그거만 기말고사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4번을 봐서 평균에서 성적을 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시험을 봤을 때 1차 시험은 볼 기회를 놓쳤고 지금 3번 보느냐 2번 보느냐 그 기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전혀 없이 전에는 공개만 했었는데 실은 공개도 한 최근 3년 공개를 한 거죠. 이처럼 설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습을 한다는 셈치고 한번 잘 읽어보시고서 문제를 직접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자와 반은 풀리는데 완벽하지 못한 거와 아예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와 A 동그라미 세모 X를 쳐갖고서 구분해 놓으신 다음에 한번 더 그 부분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고 자기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봐서 X가 세모가 되고 세모가 동그라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